다음에 crownा 제 손하자 두 마이파 어머니!! 아휴, 이게 얼마 만이야? 응? 더 예뻐졌네?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. 건강하셨죠? 영국에 갔다 왔다고? 네. 1년 반쯤 있었어요. 그 사람 잊으려고요. 그래. 제 마음이 많이 편해? 네. 많이요. 정말인 것 같은데? 우리의 하늘나라에서 섭섭해하겠어? 아니에요. 더 좋아할 거예요. 그래. 나도 그걸 얼마나 바랬는지 알지? 고모, 여권 사진 찍고 있는데 전화 오면 어떡해? 아유, 이놈의 자식아, 이놈아. 이 미꾸라지 같은 놈아, 이놈아. 이게 몇 년 만이니? 내가 말도 없이 이렇게 불렀어, 겨누라고. 그 애하고 많이 닮았지? 너 마음 고생할 때 내가 몇 년 전부터 이놈 너한테 한번 소개하려고 그렇게 오라고 했더니 그냥 미꾸라지처럼 유리주리 빠져다니는 통에. 너 보평에 자주 왔었다면서? 그런데도 고모한테 한번 안 들려. 한번 사귀어 봐. 이놈이라면 네 마음 편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. 참, 겨우 너도 연구해 간다고 그랬지? 얘는 벌써 갔다 왔으니까 물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거야. 이제... 뭐 가도 돼요? 왜? 서로... 아는 사이니? 못 믿겠지만... 나 미래인 만난 것 같아. 너의 미래. 전 이렇게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. 너무 우연이라고요? 우연이란 노력한 사람에게 운명이 놓아주는 달이랍니다. 나 느려... 그대가 못 한국 игра. Where were you all... 그리고 ότι cottage 모두 결 아닙니까?